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은 후 쓰러져가는 폐화나 다름없었던 한국. 절망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라야 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사업, 휴대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을 놀라게 했죠. 그 중심엔 어떠한 이견도 제시할 수 없는 두 과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삼성그룹 창업주 포함 이병철. 그는 대한민국 제1세대 창업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기업인이죠. 70이 넘은 나이에 반도체 개발에 도전했는데요. 오늘날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사업 보복. 글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죠. 신념은 늘 확고했습니다. 국가적 필요성이 무엇이냐.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 기업가 정신은 보존과 노력 정신이냐. 누가 말해도 환경이 나빠져도 계속 선구적으로 신기축을 열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기업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아산 정주역. 그 역시 대한민국 대표 1세대 기업인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대의 개척자인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보기는 했어. 그의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배를 전세계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던 사업.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낼 수 있었던 첫 시작은 도전이었습니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누구든지 신념에 도전을 더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야. 어려운 시기의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 그 원동력은 어디서 봤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워낙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가장 추가되는. 과거 피터 드로커가 인정했던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 2018년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세계 24위. 부동의 1위는 미국입니다.